띄약볕이 쏟아지는 허허벌판에 한 남성이 혼자 쓰러져 있습니다. 교전 중 가슴과 다리를 다쳐 부대에서 고립된 우크라이나 병사입니다. 지척에 있는 러시아군을 피해 아군 진지를 향해 기어가고 있던 상황. 정찰 드론으로 부상병을 발견한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에 물과 약품을 매달아 부상병에게 계속 공급했습니다. 결국 이 부상병은 이틀 만에 아군 부대에 도착해 목숨을 구했습니다. 기적 같은 생화는 아군의 드론 보급품이 탈수를 막고 고통을 덜어준 덕분이었습니다. SBS 김영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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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